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날개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2bm의 멤버 우영님의 mbti 가볼까요 우영님 저도 정말 팬입니다 너무 노래도 잘하시구요 팬들도 너무나 많으시고 과연 우리 우영님은 mbti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 궁금 e s f p 라고 나오셨네요 유행 트렌드 인기 이런 키워드하고 맞는 형이에요 라고 강연의 날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우영님 눈빛 예사롭지 않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들어 하는 눈빛인 것 같은데 뭐 타고난 연예인 주목받는 것을 즐긴다 다정다감하고 친절하다 적응을 잘한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때로는 매우 개인적이다 어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찌디디디딕 이런 강연의 날개와 우리 2pm의 우영님이랑 묘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우영님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싫어 싫어 나는 진짜 이런거 인기 있는거 멋져 짱 이런거 싫어 이렇게 싫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강연의 날개가 뭐라고 우리 우영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요 보통 어 그렇게 느껴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형이 있구요 그냥 마음속에 간찬히 갖고 있다가 어떤 그 명분이 생길 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도 있구요 그런데 우영님은 느껴진 대로 바로 표현하기 때문에 싫어 싫어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우영님의 esfp 에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 행동 비슷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한 반응이다 우리 우영님께서 어 사실은 어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고 싶다 어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esfp 가 게임할 때 제가 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알려드렸어요 우리 우영님은 다른 멤버와 다르게 어 똑바로 써 그 위에다 위에다 어 이렇게 쓰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서술 없이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러니까 지 할 말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태양현공의 mbti 집중 분석에 가시면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란에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게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알아본 esfp 우영님의 어떤 성격 재미있으셨나요 매우 쾌활하고 유쾌한 성격입니다 자 이 영상이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지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안녕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다가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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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